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 내려와 추석 명절을 겨냥한 호남 구해전을 펼쳤습니다. 두 차례 연기됐다 열린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에서 민주당은 SOC 예산 홀대로는 의식하며 호남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일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SOC 예산 논란으로 동요하는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직 부족한 택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예산을 책임지는 원내가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부족한 택배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미애 대표는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이 대폭 깎인 것과 비교하면 호남 예산은 홀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은 가급적 지키려고 많이 애썼거든요. 호남 홀대가 아니고 호남 환대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 예산에 반영될 호남 SOC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작년도 예산보다 SOC 예산만 하더라도 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지금 95%까지 와 있거든요. 실제 금년도 작년 2월에 받아서 집행할 걸로 기준으로 하면 아마 거의 작년 순위를 넘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 SOC 홀대론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이를 제기한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은 차지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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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C